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라는 것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쭉 늘어나는 힘, 늘리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에 있어서의 차이냐면 달의 중력입니다. 중력, 중력의 차이입니다. 그 중력은 어디에 가해지는 거냐면, 이거 our planet이 지구네, 그치? 지구.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에 가해지는 중력. 바로 그 중력의 차이 때문에 늘어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차이라는 것이 사역동사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약간 늘어나게 만들어요. 이거 pp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ppr. 뭘 따라서는 달을 향해서 사이트, 보이는 면, 그 라인, 달이 보이는 그 선을 따라서는 늘어나고, 그리고 눌립니다. ppr. 뭘 따라서는? 직각, 수직인 거죠. that은 달이죠. 달의 수직인 면을 따라서는 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그려볼게요. 여기 달이 있어요, 달. 달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달을 보는 이 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수직이죠. 달과 이 수직, 직각인 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얼렁. 따라서는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여기 보이는 거죠, 사이트. 보이는 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스트레치 아웃하는 거고, 직각인 거. 직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수의 늘어남. 이게 스트레칭. 이게 주원의 조수의 늘어남 되겠습니다. 유발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달의 중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 조수의 늘어남이라는 것은 영향을 준 데, 우리 전체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거야. 뭐를 포함해서? 땅과 물을 포함해서. 그리고 안팎으로 영향을 주는 거야. 안팎으로 다 영향을 준 데,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자, 이 견고함, 단단함. 암석이 단단함은 됐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접속사죠. 땅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뭐와 함께? 조수와 함께. 그죠? 그런데, 얼만큼 내려가는 거냐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냐면, 훨씬 더 작게. 비겁고 강조해지는 말이죠.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뭐보다? 물보다. 물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유다. 그리고 그것이 이유다. 선행사가 앞 문장입니다. 그것이 이유다. 우리가 보는 이유다. 오직 바다의 조수만 볼 수 있는 이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땅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주 적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늘어난다는 것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뭘 설명해 주느냐? 또한 설명해 줍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뭘 설명해 주냐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있다. 두 개의 뭐가 있어요? 하이타이드는 만조입니다. 두 개의 만조, 그리고 두 개의 로우타이드, 간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매일. 매일 바다에서 만조와 간조가 두 번씩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늘어난다. 뭐처럼 늘어날까? 고무밴드처럼. 고무줄이야.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주시고. 이 바다가 있어요. 바다라는 것이 팽창한다는 얘기죠. 보스 둘 다. 둘 다 면. 어느 면이냐? 여기 보스 A&B인데 병렬구조죠? 온, 온. 달을 향한 면하고 달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면 둘 다가 팽창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기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달을 향한 면, 여기 팽창하는 거야. 달을, 달로부터 멀어져 있는 면도 팽창하는 거야. 그리고 직각인 면, 수직인 면은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있는 거야. 하나, 여기 두 번씩 생기는 거야, 이게. 만조, 만조가.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통과하는 겁니다. 실력하는 거죠. 뭘 통해서 이동되는 거냐면 통과한다는 얘기야. 둘 다 되겠습니다. 둘 다 조수의 팽창. 매일매일 있는 조수의 팽창 두 개를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수의 팽창을 두 번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만조고 두 번, 간조고 두 번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만조를 겪게 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냐면, 비동사담에 전치사담에 있다는 뜻이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두 개의 팽창에 있을 때. 뭘 겪는 거야? 만조를. 그럼 팽창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잖아. 그럼 만조 몇 번 있어? 두 번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의 간조를 겪는 거야. 그죠? 중간 지점에 있을 때. 잠깐만. 미드 포인트지. 이게 여기야, 여기. 미드 포인트, 여기. 여기. 그 사이에 있는, 그죠?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거야, 비트윈. 그죠? 요거 사이에 있는 거잖아. 요거와 요거 가운데 있으니까 요거잖아. 그럴 때는 간조를 겪게 되는 거야. 몇 번 겪는 거야? 두 번 겪는 거지.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